안녕하세요. FB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젠백스입니다. 코드번호가 082-27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1월 5일 하요일 오전 10시 4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젠백스라고 하는 종목은요. 어제여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젠백스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젠백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젠백스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 알츠하이머 관련해가지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쪽에서는 이 젠백스를 따라올 만한 회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이미 임상 이상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도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3상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츠하이머가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초기 증상. 이 초기 증상이 바로 치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치매는 알츠하이머도 마찬가지겠지만 치매 역시도 계속해서 기억력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특히나 이 병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가족들끼리도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던 가족조차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알츠하이머다. 뇌를 죽이는 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무서운 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젠백스가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좋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특히나 알츠하이머 관련해가지고 이 3상이 완료가 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이 체장항 같은 경우에는 이 임상 이 3상을 지금 진행 중이 있고요.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군다나 이 전립성 비대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더 지켜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젠백스라고 하는 종목 투자 매력은 굉장히 저는 높다.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매수당가 얼마를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2만 3천원 이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투자 한 개의 종목이기 때문에 높은 비중은 권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높은 비중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제 방송을 보고 이 종목을 정말로 2만 3천원 이하에서 매수하셨다라고 하면 역시나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알츠하이머 그리고 체장암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모두 올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 한해 이 종목이 좋은 결과를 낸다라고 하면 아주 핫한 종목으로 불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요. 매일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로 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깜빡이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올해 이제 새해 첫 장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은 1월 4일밖에 없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1월 5일, 1월 6일에서 계속해서 쌓이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클릭을 하셔가지고 맨 처음에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을 하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라고 하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공지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여기 다오산업과 나스닥종합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보통은 8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10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10시부터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료 추천 종목은 한 8시 반부터 추천이 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 시작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여기 보시면은 장중에 이렇게 진행이 댓글로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은 더 힘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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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